앞에 있는 스크린판에 크게 이 여자가 혼자 있는데 이 모습이 이제 착 담겨있어요. 머리보다 등이 이만큼 가졌고 너무나 매력적이네요. 이 여자가 한번 힘 힘 쳐다봐요. 다시 옆 모습이고요. 다시 두 번 힘 쳐다봐요. 그 다음에 끝에 술을 마시고.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마죠. 내 앞에 있는 여자라고 상상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담배를 피죠. 담배를 피우면서 다시 흠힌 쳐다봐요. 그 다음에 담배를 위로 펴고요. 담배 막 끼운 손으로 머리를 숙숙 숙다듬으면서.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면으로 딱 한 번 쳐다봐요.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관자를 딱 쳐다봐요. 거기까지가 5분이 남았어요. 그 다음에 쫙 치고 물어요. 근데 이런 장면이 쫙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을 앉혀있고.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눌르라고 하거든요. 29초. 첫 번째 흠힌 쳐다봐요. 8번. 100명 중에 8명이. 어 저희도 나한테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. 첫 번째 흠힌 쳐다봐요.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흠힌 치기 쳐다봐요. 이렇게 봤다가 두 번째 흠힌 못 먹는 식으로 들어와요. 그 다음에 흠힌 두 번 보고요. 혼자 카테인 마시고요. 혼자 입 넣어봐요.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뭐가. 사실 택배가 이렇게 됐어요. 고개 기울이면서 머리 만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. 15일 갈 법도 없었어요. 5분.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잠깐 잠깐 오고. 혼자 술 마시고. 담배 뀌고. 머리 만지고 하다가. 이제 앞에 누구 있나 하고 딱 정면으로 자기를 찾아보잖아.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다 이렇게 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라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라. 따로. 15할 때. 이제 4에 3개 정도 끊어져요.